오늘의 하루에 빙구 뱅, 좋은 아침입니다 고기 엄청 말랐네 더 줄까? 링구 오줌 싸겠다 응 아이스크 아이스크 아저씨 이따 우리 아이스크 하나 할까? 아이스크 야 근데 이거 겁나 웃기다 멀리서 가마찌 겁나 개쪼그맣게 방이를 생각해둘면 좋겠냐고 링구야 표정 오는 저 표정이 너무 밝아 힘 쓴 게 아니고? 에이 꼬리가 너무 올라가 에이 아빠가 꼬리 가렸다 너도 목이 마른 거야? 아빠도 물 주고 싶어서 그런 거지? 아니 아니 그냥 더운 거야 야 네? 이거 버리고 와 버리고 줘 알겠어 응 밍구 언니 왔다 밍구 벌렁벌렁 웃는다 밍구 웃는다 밍구야 밍구 이 소리가 신나나봐 그치? 밍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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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예쁘네 빨간데 희연이 넌 사진 찍어줄까? 그래 아 너무 잘해 밍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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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자르는 느낌 너무 좋다 엄 not Bitch 나 사진 다 보내 줄게 진짜 엄청 잘 찍었어 지금 안녕! 민구씨? 왜 그렇게 펼쳐다보나요? 안 피곤해? 여기요! 민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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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엥? 민구야! 혼합된 시즌 소품 소품 소품